아이씨 무랭. 지랭이도 그대로네. 네 저는 지금 한강에 방화대교에 나와있습니다. 이곳이 뭐가 잘 기어나온다 그래갖고 탐사차 테스트기업 나와있습니다. 잠깐 한두시간 정도 짬락을 해보도록 할게요. 지금 여기가 한강 하류라 그런지 소심은 그렇게 깊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. 암튼 오늘 맥이나 장어나 잉어 큰 놈 하나만 올라와주면 아주 아시죠? 영상 올릴 수 있게 한 마리만 올라와라. 작아도 좋다. 지금 쭉 둘러보니까 곳곳에 원투낚시 하시는 분들이 꽤 많네요. 뭐가 나오긴 나오나봐요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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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거나 한 마리만 영상 올릴 수 있게 오버가 쏟아져라. 얍 지금 두시간 동안 앉아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. 앞으로 계속 앉아있어도 그럴 것 같아요. 아하하 앉아가지고 미세먼지만 잔뜩 마셨더니 배가 부르네. 낚시는 여기서 일찍 접도록 하였습니다. 그럼 여러분 다음에 바다에서 만나요. 안녕 안녕 괜히 나왔어 괜히 나왔어 집에 온다. 구독 부탁드립니다. 구독 부탁드립니다. MK